누메롱이네? 치도의 검 에? 버텨야겠는데? 일단 버티고 생각해야겠는데 일단 무함포형 뺐어요 좋아요 언제나 항상 무언가를 빼주시는 든든한 형님이예요 콜로 세우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이거 덕분에 이긴게 한두판 이거 덕에 지금 이긴게 한두판이 아니에요 허허허허 이거 덕에 이긴게 한두판이 아니라가지구 던지는게 맞긴한다 던져야겠다 스몰 월드 누메롱이네? 데몬 아 예에에 데미지스텝 적어도 한가? 기억이 안나네 데미지스텝도 포함하나? 잘 먹겠습니다! 없던일이 되었어요 짜잔 없던일이 되었어요 짜잔 없던일이 되었어요 짜잔 이거면은 죽지? 어 이거면 죽지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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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몬스터가 있는 쪽이 불리한 기저귀 맞아요 욕졸 으아악 지금 오임에 못쓰고 오임에 소환 불가능하고 저거 디바이너 싱크로 안되고 하려면 3링크 3링크 뭐 소환해야되는데 저거 지금 레벨 받쳐도 안되잖아 레벨 받쳐도 여기서 소환이 안돼 오임에가 필요한데 오임에가 저기서 안나와 아악 지즈킬 이건 문젠데 이건 문젠데 이러면 졌는데? 시도해 거 따악 아 라스톰이라뇨 어 호 에? 혹시 혹시 그 백메론이세요? 고고th 혹시 그 백메론이세요? 정답입니다 아 이아어어어어어 심지어 배틀 들어가서 허허허 격리인스는거봐 훗효 unsh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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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